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맞춰버릴 수 있어 오마이갓 비상사태 그를 낚아줬댔다 거짓부러니언니 이제 끝나서 집어쳐 고백해 애들한테 앞으로 못 가져도 미희도 먹고 졸지마 주지 않게 이르렁 잔뜩 오마이갓 비상사태 삶의 선택이야 큰일이 나기 전에 니가 먼저 고백해 언제까지 그럴래 이젠 너무 다 컸잖아 남자답게 낯선다면 두려울 게 없어 지금 고백해